뭔가 그런 아픈 기억이 있잖아. 그러다 보니까 이 국수를 좋아할 수가 없는 거야. 이해가 돼? 나는 비슷한 게 크런키야.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아니고. 아니 크런키 지금은 내가 잘 먹는데. 이것도 존나 웃기는 건데. 내가 어렸을 때 크런키를 진짜 졸라 좋아했거든. 애기 때. 몇 살 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졸라 좋아했어. 근데 우리 엄마도 진짜 그때만 해도 나쁜 사람인 게 나한테 뭐라 그랬는데. 내가 하도 크런키를 많이 먹으니까 크런키에서 기생충이 산다는 거야. 그래서 나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. 내가 크런키를 너무 좋아했는데. 엄마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내가 크런키 먹은 걸 다 토하고 그랬어.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. 지금도 크런키를 내가 먹어. 먹는데 좋아해. 그리고 니들이 나한테 많이 사다 줘가지고 나 요즘 더 많이 먹어. 근데 어쨌든 뭐냐면. 먹긴 먹어. 근데 그때 그 어렸을 때 엄마가 나한테 거짓말했을 때 맡았었던 그 기생충 냄새? 뭐라 그래요? 약간 그 안에서 올라오는 노린내가 있어. 근데 가끔씩 그 엄마가 했던 거짓말 때문에. 지금도 내가 안에 견과류 들어간 초콜릿을 먹으면 가끔 그 냄새가 막 올라와. 어쨌든 뭐 비슷한 거 아닐까? 그러니까 안 좋은 기억. 나 크런키 싫어하지 않아. 지금까지 나한테 크런키 사다 준 친구들도. 아 씨발 김순이가 싫어해서 사다 준 건가? 아니야. 얼마나 좋아하면 어렸을 때 엄마가 거짓말할 정도로 많이 먹었겠냐. 알겠지? 뭐 어찌 됐대. 그러니까. 뭐 어찌 됐대. 그러니까.